우월한 몸매로 등장! 모델도 나임뮤즈스 엠톡에 오신 거 환영해요. 사이틀곡 건은 남자에게 망설이지 말고 먼저 다가와 달라는 솔직하고 당당한 가사가 인상적인데요. 본인에게 대쉬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많죠. 특히 나임뮤즈스에 나임뮤즈스에 나임뮤즈스의 나임뮤즈스 탑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빨리 대쉬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임뮤즈스에게 여러분! 드루와 드루와 차 드루나 붓드루나 난 달라 풍덩 잘나 인증 달라 봐주세요. 파이틀곡은 무대뿐만 아니라 섹시한 의자춤을 볼 수 있는 인트로 무대도 준비한 나임뮤즈스. 무대 백스테이지에서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게 갑자기 떼? 어떻게 그만 거울이 깨져버렸어요. 난 몰라 컴백하는 날인데. 거울 캠만 잘된다. 좋은 징조겠죠? 이건 분명히 대박 징조일거에요. 그냥 놀아. 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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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